안녕하세요. 4구 당구박사 유튜브 채널 운영자 당구박사입니다. 4구 당구박사는 중대에서 일어나는 4구와 3구를 전문으로 다루는 채널입니다. 대대의 쓰리쿠션은 4구 당구박사가 아닌 그냥 당구박사라는 채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의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4구 라이브 레슨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 테스트 겸 예고편입니다. 제목은 4구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로 정했습니다. 120점 이상, 250점 이하인 분들이 300점으로 가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사는 물론 당구박사입니다. 당구박사는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당구종목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고요. 현재는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만드는 주식회사 당구박사의 대표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부천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당구교실 강사를 했었고요. 2021년부터 부천 신중동역 근처에 있는 당구박사 당구연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8월에 열린 부천시 당구연맹 회장배의 3구 대회에서 3위에 입상을 해가지고 트로피와 상금을 받았고요. 같은 해 11월에 열린 부천시장배 3구 대회에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나갔었는데 거기서는 32강까지 갔고 16강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금만 받았습니다. 당구박사는 이런 정도의 당구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면 그런 의사를 뭐라고 하나요? 돌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구박사는 적어도 돌팔이는 아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당구를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구박사의 당구 스타일, 즉 당구박사류 당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음에 안 들거나 레벨이 안 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일부터 매주 화요일 11시 정도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할 생각인데 굳이 바쁘실 텐데 괜히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만, 맞을 것, 자신과 맞을 것 같은 분만 들어와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구박사는 자세, 멋, 승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점수가 낮더라도 또는 승부에서 지더라도 좋은 자세로 멋있게 치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승리, 즉 이기는 당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당구박사의 당구레스는 빠르고 꾸준한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실력 향상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배치를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실력이 빨리 늡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당구 교재와 스크린 당구 연습기, 저는 b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레슨을 진행합니다. 물론 화면에는 동영상으로 보이겠지만 제가 당구를 치는 것 외에 이러한 스마트폰 당구 교재인 당구박사와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당구대위에 당구 교재의 내용을 띄워놓는 당구 연습기, bps를 활용해서 레슨을 진행하고 또 그런 당구박사가 직접 만든 컨텐츠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당구레슨, 라이브 당구레슨을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클럽에 오시면 이런 장치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홍보를 드리면 중대는 2시간 이용료가 만 원이고요 10회분을 한 번에 결제하면 11번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꾸준한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당구 이론이 정립되어 있어야 300점에 도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구박사는 암기사항을 최소화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구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도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득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암기해야 할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점이라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높은 점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정도의 당구 시스템, 이론이죠. 당구 시스템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중에 후반기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300점 만들기 유튜브 라이브 당구 레슨을 시작하는데요. 현재 매주 화요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300점이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라이브 구독하시기 바라고요. 라이브 구독이 아니라 채널 구독이죠. 채널 구독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직접 출연해서 당구 박사한테 자신의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을 클리닉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무료는 아닙니다. 출연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출연 신청료를 내고 출연하셔야 됩니다. 출연 신청료는 1만원입니다. 1만원. 방송이 끝난 다음에 당구 박사의 당구 연습기 BPS를 이용해서 연습까지 하는 그 요금까지 포함한 가격이니까 뭐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클리닉도 받고 당구 연습도 하고 이렇게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당구 라이브 레슨 300점 가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테니까요. 아직 300점이 안 되셨는데 나도 한번 태어났는데 가끔씩 당구를 치는데 어쩌면 자주 치는데 나도 한번 300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왕이면 돌파리가 아니라 자격 있는 놈한테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11시에 라이브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고편은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